안녕하십니까 지금은 자전거로 출근하는 정해집니다 여기는 지금 상천천입니다 상장 회사까지는 한 집에서 14km, 거의 15km 정도 됩니다 어제 비가 온 후로 구간 정보를 안내합니다 현재 시간 7시 23분 이동거리 3km 평균속도 20km 구간속도 17km 이동거리는 중 고속도 15km 공기 공기 경우면 이동거리 강경 먼지가 있는 날씨네요 평소와는 다르게 운동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신종 코로나19 때문에 사전거 도로가 구간 정보를 안내합니다 현재 시간 7시 26분 이동거리 4km 평균속도 21km 구간속도 23km입니다 그렇게 많이 좋지는 않은 편입니다 자전거 도로가 지금 4km 왔는데 8km까지는 이 3000천을 따라서 계속 질주합니다 아 이제 좀 땀도 나고 아 숨이 좀 차네요 지금 자전거로 출퇴근한지는 한 9개월 짭니다 물이 많이 고여있어 오늘 비가 온 관계로 비가 안온 날은 되도록이면 자전거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작년 5월부터 했는데 작년에 5km 빠지더라구요 살이 저의 하루의 일과는 이렇게 시작한답니다 뽀빠이 래미콘 오늘 처음으로 출근하는 길을 이렇게 쓰였습니다 여기까지만 오늘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